엠카운트다운 넥스트 라인업 인간 비글 엔스파가 쉽게 알려주는 이번 주 엠카운트다운 라인업 하나, 둘, 셋! 셋! 심하다 아, 오케이 굿굿굿굿 굿굿 네명 네명 기립 셋! 예! 네명 기립 두 개, 두 개 만들어, 두 개 만들어 히히 히히 내가 이렇게 내려오면 뭐야, 이게? 밍밍아, 그거 중간 내려야 돼 오케이 오케이 6월 10일 목요일 저녁 6시 많이 기대해주세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